네, 알겠습니다. 네, 대형 씨. 식물에 기초한 식단은 렛 사역동사, 목적과 동사운용이죠. 만드는데 지구가 더 쉽게 숨쉬게 만든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네. 이제. 이게 주제물이네요. 경제인들 모의 경작, 공물의 경작, 물을 위한 직접적인 인간의 섭취를 위한 공물의 경작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뭐하는 겁니다? 공물과 콩을 사용하는 것보다 뭐하기 위해서? 살찌우기 위해서 농장 동물들을 단지 작은 부분, 어떤 적은 부분? 영양분의 적은 부분, 어떤 영양분? 소와 다른 동물들이 섭취하는 영양분의 작은 부분이 근데, 봐봐. 얘가 동사지예요. 그럼 주어는 뭐니? 주어. 스마트 파트 하면 단순데? 네, 뉴트리언트예요. 뉴트리언트. 이제. 조심해야 돼. 그 영양분의 자연분이 남겨지는 거죠. 어디에? 그대의 근육에. 소나 돼지. 농장 동물의 근육이 남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지. 결과는 나머지는 못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머지야. 나머지도 단수치관계나 복수치고했어. 나머지는 사용되어지죠. 뭐하는 데 사용되어져?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진 거지. 그대의 움직임과 신진대사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생명의 기능에 파워하는 데 사용되어진 거죠. 몇 년 전에 사이언트픽 아메리카나는 그것이 보고하기를 대략을 보고했죠. 뭘 보고했냐면 생산하는 것. 1파운드의 베이컨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1파운드의 베이컨을 살찌우는 것이죠. 그것은 요구하는데 배수자 편이지. 뭐 요구해. 10배나 많은 곡물의 땅을 요구하는 거죠. 뭐의 형태로. 곡물 사용의 형태로에 있어서의 곡물의 땅을 요구하는 거지. 사실 뭐보다. 사용되는 것보다. 모하게 사용되는 것보다. 같은 양의 인공적인 베이컨을 뭐로부터 만드는 것보다. 뭐로부터. 콩으로부터 만드는 것보다. 10배나 많이 늘어나는 거죠. 문제가 있지. 소돼지 살찌우는데 땅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 조심하시고 경제학. 경제학. 모의 경제학. 그런 곡물 사회의 경제학은 요구하는데 땅과 물과 살충제와 아더담에 복습이다. 다른 화학물질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야? 그것들이 더화해지는데 모의에 더화해져요.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에 더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